오는 29일 열리는 이태환 참사 일주기 시민추모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할지를 두고도 정치권에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서 유가족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대통령이 공직 참석하면 정치 집회라고 할 수 없다는 야당 주장에 여당은 바로 그게 정치화, 정쟁화라고 맞받았거든요. 어쨌든 대통령실은 정치적 성격의 모임이라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태환 참사 일주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추모 집회 참석을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정치 집회 성격이 짙다며 불참하겠다고 한 건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여야가 모두 참여하면 정치 집회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대통령이 공식 참여하면 결코 누구도 정치 집회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민주당은 앞서 전국 시도당에 추모 대회 참석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물론 다수의 현역 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책임이 무한대임을 깨닫는 가슴 아픈 사건이었다면서도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당대표나 원내대표의 참석도 사실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정치 집회로의 어떤 변질이 이루어짐으로써 참석이 어렵게 됐으니까 장회가 아니라 국회에서 안전관리 법안을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인요한 혁신위원장 등이 개인 자격으로 추모 대회에 참석할 예정인 가운데 대통령실도 별도의 추모 메시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